이런 한 미 라이프 에프소드는 Paula Deen's Gorilla Bread 소개합니다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Paula Deen의 레시피를 준비하고 싶어요 뭐죠? Paula Deen's Gorilla Bread 네, Paula Deen's Gorilla Bread 정말 좋은 디저트입니다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쉽고도 맛있는 브레이십니다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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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돼지 네 크림치즈가 되었죠? 네 8oz 크로스찬 롤드 비싹이도 하셔도 돼요 네 치즈 하나 넣고 한 수저에 이렇게 넣고 퍼져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? 네 한 미 라이프 스파이? 스파이? 스파이크를 아, 그냥 이렇게? 오케이, 뿌려주시면 돼요 스파이크를 온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어면에 넣어서 100만 하면 됩니다 30분 전체 끈이요?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폴로딩 그렐라 브레드 완성됐습니다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